31. 수별조리와 건열조리의 혼합이며 결합조직이 많은 고기에 이용할 수 있는 조리법은? 1. 스투 2. 스팀 3. 브로일링 4. 브레이징 정답은 4. 브레이징 32. 열원의 사용방법에 따라 직접구이와 간접구이로 분류할 때 직접구이에 속하는 것은? 1. 오븐을 사용하는 방법 2. 철판을 이용하여 굽는 방법 3.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굽는 방법 4. 숯볼 위에서 굽는 방법 정답은 4. 숯볼 위에서 굽는 방법 33. 아린 맛을 내는 대표적인 식품은? 1. 토란 2. 다시마 3. 토마토 4. 고추 정답은 1. 토란 34. 보통 백미로 밥을 지으려 할 때 쌀과 물의 분량이 바른 것은? 1. 쌀 부피의 2배, 중량의 1.5배 2. 쌀 중량의 3배, 부피의 1.5배 3. 쌀 중량의 1.5배, 부피의 1.2배 4. 쌀 부피의 3배, 중량의 1.2배 정답은 3. 쌀 중량의 1.5배, 부피의 1.2배 35. 김치 저장 중 김치 조직의 염부현상이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곳은? 1.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팩틴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2. 김치가 국물에 잠겨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3. 미생물이 팩틴 분해 효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4. 용기에 꼭 눌러 담지 않아 내부에 공기가 존재하여 호기성 미생물이 성장 번식하기 때문에 정답은 2. 김치가 국물에 잠겨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36. 쇠고기 부위 중 결채 조직이 많아 고위에 부적당한 것은? 1. 등심 2. 챗끝 3. 갈비 4. 사태 정답은 4. 사태 37. 어패류의 조리법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1. 바닷가재는 껍질이 두꺼움으로 찬물에 넣어 오래 끓여야 한다 2. 작은 생새우는 강한 불에서 연한 갈색이 될 때까지 삶은 후 배쪽에 위치한 모래정맥을 제거한다 3. 조개류는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여 단백질을 급격히 응고시킨다 4. 생선숙회는 신선한 생선편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끓는 물을 생선에 끼얹어 회로 이용한다 정답은 4. 생선숙회는 신선한 생선편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끓는 물을 생선에 끼얹어 회로 이용한다 38. 튀김 음식을 할 때 두꺼운 용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1. 기름의 비열이 자가 온도가 쉽게 변화되므로 2. 기름의 비열이 커서 온도가 쉽게 변화되므로 3. 기름의 비중이 커서 물 위에 쉽게 뜸으로 4. 기름의 비중이 작아 물 위에 쉽게 뜸으로 정답은 1. 기름의 비열이 자가 온도가 쉽게 변화되므로 39. 핵산의 구성성분이고 보조효소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생리상 중요한 당은 1. 프로토오스 2. 이보오스 3. 글루코오스 3. 이오신 정답은 2. 이보오스 40. 침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작용은 1. 전분을 메가당으로 변화시킨다 2.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시킨다 3. 카제인을 응고시킨다 4.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시킨다 정답은 1. 전분을 메가당으로 변화시킨다 41. 달걀의 신선도 검사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1. 외관 검사 2. 무게 측정 3. 난황계수 측정 4. 남백계수 측정 정답은 2. 무게 측정 42.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하여 소비된 경제 가치는 1. 판매비 2. 온가 3. 비용 4. 자료비 정답은 2. 온가 43. 채소를 냉동시킬 때 전처리로 대치기를 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살균효과 2. 부피 감소효과 3. 효소파배 효과 4. 탈색효과 정답은 4. 탈색효과 44. 짠맛을 내는 조미료인 소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신맛을 줄여주고 단맛을 높여준다 2. 제빵 재면에 첨가하면 제품의 물성을 향상시킨다 3. 식품의 조리와 방구력을 지닌 보존료이며 무기질의 공급원이다 4.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가 크다 45. 조리장의 위생 조건이 아닌 것은 2. 주거 세탁장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2. 내부는 조리실과 처리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다 46. 식단 작성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영양과 기후의 충족 2. 식품비의 조절, 절약 3. 시간과 노력의 절약 4. 식량의 증산, 배분, 소비에 대한 이해를 지도 정답은 4. 식량의 증산, 배분, 소비에 대한 이해를 지도 47. 조리시 발생하는 많은 열과 연기 등을 빨아들이는 후드장치는 어느 정도로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력이 클 것인가 1. 가열기구의 설치 범위보다 작게 하여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도록 한다 2. 가열기구의 설치 범위보다 넓어야 흡입하는 효율성이 높다 3. 가열기구의 설치 범위와 똑같은 크기로 하는 것이 잘 빨아들이는다 4. 가열기구 설치 범위와 상관없다 정답은 2. 가열기구의 설치 범위보다 넓어야 흡입하는 효율성이 높다 48. 1인당 판매가격이 5만원인 굴비구이 정식의 식재료 원가의 목표가 35%이다 굴비를 제외한 보조식재료비를 총 식재료비의 10%로 한다면 얼마짜리 굴비를 구입해야 하겠는가 1. 17,500원 2. 15,750원 3. 22,500원 4. 19,250원 정답은 2. 15,750원 49. 액포 속의 수용성 물질은 어떤 상태로 분산되어 있는가 1. 유화상태 2. 혼합물상태 4. 현타객상태 4. 콜로이드상태 정답은 4. 콜로이드상태 50. 단체 급식소에 속하는 것은 1. 사회복지시설 식당 2. 특급 호텔 한 식당 3. 경통 중국 음식점 4. 관광지 식당 정답은 1. 사회복지시설 식당 51. 공중보건사업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은 1. 가족 2. 지역사회 3. 국가 4. 개인 정답은 2. 지역사회 52.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는 1. 혈압의 상승 2. 간세포의 섬유화 3. 도직세포의 산소부족 4. 근육의 경직 정답은 3. 도직세포의 산소부족 53. 위생해충의 방제법 중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1.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 2. 살충제에 의한 화학적 방법 3. 유인에 의한 물리적 방법 4. 서식처 제거에 의한 환경적 방법 정답은 4. 서식처 제거에 의한 환경적 방법 54. 제2군 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1. 콜레라 2. 카라티프스 3. 백일해 4. 결핵 정답은 3. 백일해 55. 다음 중 선천성 면역이 아닌 것은 1. 자연능동 면역성 2. 종속저항성 3. 개인저항성 4. 인종저항성 정답은 1. 자연능동 면역성 56. 폴리온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되는가 1. 효모 2. 세균 3. 바이러스 4. 온퍼니 정답은 3. 바이러스 57. 회축란을 사멸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강한 것은 1. 저온 2. 건조 3. 습도 4. 일광 정답은 4. 일광 58. 자외선 살균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비열 살균이다 2. 피조사물에 조사하고 있는 동안만 살균 효과가 있다 3. 가장 유효한 살균 대상은 물과 공기이다 4. 단백질이 공존하는 경우에도 살균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정답은 4. 단백질이 공존하는 경우에도 살균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59. 작업복의 이상적인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보온성 2. 유행성 3. 통기성 4. 흡습성 정답은 2. 유행성 60. 호흡기 전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일본 뇌염 2. 폭력 3. 백일해 4. 기프테리아 정답은 1. 일본 뇌염 4. 일반 뇌염 5. 트랍아 5. 중국 뇌염